안녕하세요. 트로트통신의 윤기자입니다. 지난 16일 SBS필 더트롯쇼 별책부록에서 사랑받을 것 같은 막내 사익관 순위 1위로 가수 영탁이 선정됐습니다. 더트롯쇼 별책부록에서는 연속적인 강추위를 이어가고 있는 요즘 강추위를 녹여줄 달달한 러브송 탑10 트로트 차트를 준비했다. 라며 스페셜 MC 강혜연과 교명섭이 퀴즈를 통해 맞춰보는 코너를 선별했습니다. 이 코너에서 사랑받을 것 같은 막내 사익관 차트도 함께 공개되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환한 웃음으로 긍정에너지를 주는 사랑스러운 박서방 영탁이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사랑받을 것 같은 막내 사익관 1위 축하 무대로는 멋진 와인빛 벨벳 의상과 화려한 안무가 함께한 영탁의 찐이야 무대가 다시 한번 소개되었습니다. 또 영탁은 올 상반기 반영 예정인 JTBC 힘센 여자 강남순을 촬영하고 있으며 배우로서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어서 전해드린 트로트 통신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